찾아줘 어차피 퀘스트 받는거 무제한인거같은데 자재창고가 어딘가요? 어 잠깐만 아니 이 게임 좀 천천히 즐기고싶어 왜이렇게 불가졌지? 뭐야 얘 왜 죽었어 오 오우 깐지나네 잠깐만 야 장비 서술이 잘못된거같은데? 그렇네 와 공속 진짜 빨라졌다 자아 이제 파스칼한테 다시 가면되네 파스칼한테 다시 가면되네 노루타러가자 아니 일로가도 되겠다 그 그렇게 멀지도 않던데 이렇게 여기 대검이랑 쓱가서 할수있어요 쎄꾸님 감사합니다 아 아까 일로간게 아니었는데 일로 쭉갔었나? 맞다맞다맞다 그쵸? 내 맘 맞지? 창먹으라고? 닥쳐 어? 야! 야 왜이래? 내 아까 동료 죽여서 그런가? 뭐야? 아니야 기부타신거같애 먹어 먹어 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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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졌네 야 내가 동료 죽인지 어떻게 알아 피냄새? 페북이 올렸대 멀지 여기 부금좋아 에이 노래 부르는거 다왔단 이제 나왔어 파스칼이 파스칼이 다왔다안 여기도 샵이 있네? 얘는 무기 다른거 파나? 어어 이런걸 파네 근데 돈이 너무 없죠 죽여? 아냐 이 게임 무기 상점으로 밖에 못 얻는거 같은데 거의 아직까지는 상점 무기 좋아 좋아 이 퀘스트 완료 뭔 소리지? 기분 탓인가? 도대체 요즘 병기가 출연했대 오는 사람마다 현황 아니야구 현황 미식인줄 알아 저거 무섭고 게임 폈으니까 다 끼때까지 해야지? 그런사람 아니라고 일단 페어 도시로 가야되는데 아까 1층에 얼굴 페인트 칠 안에 있다 그랬는데 어딨는지 모르겠네 뭐니? 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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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제이애스에 백곰포스님 10개 아 여기가 1층이야? 또 편안갑니까? 아냐? 조콘포스님 닥쳐주실래요? 넹 엔가?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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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니? 아 여기 아니야 왜 이렇게 빨라? 잠깐만 야 뭐 전쟁 갔나? 여기 왜 이렇게 깜깜해? 그쵸 와깠다 자 일단 피행유닛에 탑승을 먼저 하자 지금 계속 공격 떨어지는 거 같거든요? 지금 계속 탑승의 중 왜 이렇게 심는거 같지? ?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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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을 해야 돼 노르드라 도망쳐 파밍은 해야해 자기장 온다 자기장 온다 아니 이거 스토리상 흑백인 것 같아 아까 칼나였어 와 내 로버트 어딨지? 저기다 여기 올라가야 있는 것 같아 더 올라가야더라고 아 회차마다 엔딩이 다 달라? 개쩌네 거의 다 키스트잖아 회차게임이네 그 와중에 부금 좋아 3회차? 시간 괜찮으면 야 할거가 많아가지고 할게 무조건 다 게임이지만 잠시만요 오토조음 됐지? 툴토버스 어 얘 그때 개잖아 튜토리얼 튜토버스 마이들 전기 짤짤이 넣어주고 안됐 헉! 검기 짤짤이? 검..기.. 짤짤이? 왼쪽 2번 턴에 끝낸다 아..이거지 2번 턴에 2번 턴에 내건가? 네? 어머나! 와 진짜 퀄 오진다 퀄 ㅇㅇ 왔다 저 vertical 흠 여기 툴러주고 A1 눌러서 궁 써주고 데미지 오지죠 자 한 번 더 치킨 지금 시키세요? 시키시려면 어차피 나 방송 오래 할거라 치킨 얘기가 이제 존나 배고파졌을건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윙겐! 지금 세계가 이렇게 되게 한 주범이죠 지금 세계가 정보가 부족하고 있는 지상에 있는 여로하 부터는 본案件에 대한 정보가 가장 유명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세계가 정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지하의 깊은 곳입니다 지하에 에일리언이 발견됐다고 했지 아 이따 치마 좀 봐 이따 자폭 해줄게 이번 애드 빡세면 어떡해 자폭으로 딜을 넣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가를 쓰기에는 야 절로 가야되는거 같은데 되게 먼데? 아 옛날에 잡아야되는구나 일로와 일로와 에이씨 개새끼 저 총을 쓰게 만들어요 어? 열어 어 그 다음에 절로 가는거 같거든 저기 열한시방인가?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저 네모는 뭐지? 아 그 자판기구나 또 뛰어올려 개새끼 이거 또 뛰어올려 개새끼 이거 어? 나 이 게임에 처음 죽었는데 돼지한테 죽었어 죽으면 칩 다 빠져? 시체 죽으면 돼요? 아 다크서울처럼 아 다크서울처럼 아 로딩 아니구나 로딩인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네 아까 돼지로 죽였으면 안됐다 아아 전투준비 알려라며 그래 자판기에서 살아나네 근데 시체 저기다 타이 왜야 널 구하러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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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반복되는 죽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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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이 새끼라 구멍 파인 곳? 구멍 어딨어? 구멍을 찾아라! 구멍을 찾아라! 여기군요 이 구멍만 하는건가? 구멍이 뭐 나온거 같은데 기분잣시죠? 여기 죽쌈을... 저기야? 잠깐만 아 기다려 기다려 야 얘는 안죽는데 설마 저기 중앙을 패야되는건가? 겁나네? 아아아아악 아 얘는 안잡아도돼요? 그랬군요 그랬구나 쟤 너무센데? 물약 없어? 아냐 물약 개많아 나 잘봐 죽나 많아 아 여기가 아닌데 아 대신 진짜 아 타이어다 어 나 아닌데 나 내 시야 어딨어 나와봐 나와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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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어딨니 여깄다 짜자자자자 여기 같은데 야 저거 갈 스패링에 나왔던 애들 라이트 라이트 그 레벨어 아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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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래라 아 타이어 edge 모든 우 mut 초과 단태 같네 바로 싸워내는거 아니지? 그러지 말자 얘네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죠? 왜 이렇게 죽을래? 야 애들 계속 죽어 뭐야 너가 2분야? 기다려봐 오토 장착하고 온다 됐으 아 이거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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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고무줄 알 빼야겠다 아 아 아 아 야 너무 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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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에일리언들이 이미 멸망했다? 아 미래 나갔네? 치킨 시켜달라 그럴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여기 위에 템있지 않았어? 2Bさんこちらオペレーターの6Oです 廃墟都市の転送装置の配備と稼働を確認しました 他のポイントも準備中です ようやく転送装置が使えるんですね 転送装置? ええ 地上にボディを残したまま バンカーの仮ボディに自我データを転送する装置です 技術部の人から話を聞いてたんですが ようやく実用化されたんですね マップに1データをポイントしますね ポーター 無視해 조랩들 저런 애들한테 시간 낭비할 시간 없다 あん、あなたは 君たちのところの指令官に言われたんで 転送装置も あう 指令官は無根度あったら いじ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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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転送装置があれば いちいち飛行ユニットで バンカーと地上を行き来しなくて 飛行ユニットは運用コストが高いですし 攻撃される危険 사다리 타달라고? 자폭 안해 야 버그 있어 피 늘어났어 봤어? 자 됐지? 만족해? 됐지? 뭐 쟤 만족스럽니? 아직 덜어요 야 얘가 막 극혐한다 자기 엉덩이 돌려 그러니깐 자 여러분들 오늘 니아 오토마타네 지금 잠시만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땅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마타 할 만큼 했어